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3월 첫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재택치료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관리군에 대한 재택치료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강서로와 등촌로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강서구가 오는 3월 25일까지 2022 강서구 빅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말합니다 사진으로 말하는 사람 그림으로 말하는 사람 글로 말하는 사람 노래로 말하는 사람 춤으로 말하는 사람 하지만 3월 9일 이날만큼은 투표로 말합니다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투표로 말하는 날 3월 9일 수요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유권자는 투표로 말합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50대 이하 코로나19 확진자는 이제 집에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재택치료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관리군에 대한 재택치료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PCR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스마트폰으로 확진 문자가 온 후 역학조사 안내와 상태를 입력할 수 있는 문자가 함께 옵니다 치료가 필요하면 동네 병의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등에서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대면 진료가 필요하면 사전 예약을 하고 방문할 수 있습니다 약 처방이 필요하면 전화 상담과 처방 후 지정 약국에서 조제된 약을 배송받거나 가족 중 공동 격리자가 직접 수령하면 됩니다 재택치료 일반 관리군 24시간 의료상담센터는 서남병원에 문의하면 되고 재택치료에 관한 일반 사항은 강서구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7일의 격리기간 해제 후 3일간은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사적 모임은 자제해야 합니다 강서구만의 특색있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 강서로와 등촌로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 간판들이 개선된 업소는 모두 332개로 업주 의견과 디자인 전문가 심의를 거쳐 깔끔하고 특색있는 LED 간판으로 설치됐습니다 강서구는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 참여와 협조가 중요했던 만큼 건물주와 점포주, 주민 대표를 선정해 간판 개선 주민협의회를 구성해 진행했습니다 또한 건물주와 입주 업체들에게 사업 추진 절차와 지원 사항 등을 안내하고 업주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거리 미간 향상을 위해 지난 2009년 공항대로를 시작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강서구가 오는 3월 25일까지 2022 강서구 빅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는 개방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이익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유주제로 강서구에 관심이 있는 구민과 기업, 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1, 2차 서류 평가를 실시한 후 발표 심사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창의성, 효과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오는 4월 최종 발표됩니다 이번 공모전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발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접수는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기타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정보통신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3월 미디어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먼저 나도 유튜버 미디어 크리에이터 강좌는 구글 계정과 유튜브 채널 만들기, 유튜브 쇼폼의 이론 및 실습 등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로 구성됐습니다 또 팟캐스트를 꿈꾸는 구민들을 위해 인터넷 라디오 기획, 대본, 녹음, 편집 등을 할 수 있는 1인 라디오 DJ를 꿈꾸며 교육도 준비됐습니다 두 교육 모두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활용해 진행되며 유튜브 강좌는 주 3회, 팟캐스트 강좌는 주 2회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립니다 두 강좌 모두 수강료는 15,000원입니다 모집은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받으며 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